인터넷 카페로 사람들을 모으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원 수를 부풀리고 투자에 성공했다는 거짓 후기를 올리며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재테크 명목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베팅해 돈을 대신 벌어주겠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페 게시판에는 고급 외제차나 돈다발 사진과 함께 큰돈을 벌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투자 열풍 속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겁니다. 피해자는 회사원과 주부, 공무원 등 52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7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사기 극을 주도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해킹된 계정 수백 개를 구입해 카페 회원수를 부풀렸습니다. 가로챈 돈 대부분은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투자 사기단 11명을 검거해 A 씨 등 6명을 구속하는 한편 재테크를 빙자한 투자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이태훈입니다.